이거 어디죠? 우리 왜 갇혔죠?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, 자꾸. 맨날 갇힌 건 아닙니다. 네. 그럼 뭐 하러 왔죠, 여기? 이거 왜 갇혔죠? 아 이거 딸꾹 제일 놀랐어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른쪽에 승리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목이 뭔지 알아요, 수연님? 뭔데요?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에서 차용한 그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정말 재밌네요. 저랑 수연님 1대1이고요. 이제 누구나 아는 게임 있잖아요, 우리. 그냥 너도 나도 분명히 살면서 한 번은 해봤어. 안 해봤으면요? 안 해봤으면 미안합니다, 고민한 사이. 저도 안 해봤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들어는 봤을 거야, 한국에 살았다면.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임들이 쫘악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재밌는 거는 근데 그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평소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만 깨는 건 아니래요. 그러니까 뭔가 네. 트릭이 있는 거지. 그럼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잘 깨수도 있겠네.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.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. 뭔 말인지 알죠? 오케이 오케이. 이해 완료. 평소에 본인이 아는 그런 거에만 빠지면 안 된다. 약간 시야를 넓히고 색다른 시각에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들을요. 어후! 뭐야. 잠깐만. 어? 여기가 선인가? 선 넘어. 오우가 꽃이 피었습니다. 정답. 뭐야. 맞나보다. 있다. 어이구. 야. 그 뭐야. 오우게임에 나온 그것보다. 맞네. 무섭다. 쟤가. 쟤가. 쟤가 더 무서워. 피었습니다. 이상하다. 오타. 피었습니다. 정답. 맞춤법 맞추기. 뭐야. 원래 계속 그게 쳐다보고 있어요? 꼬치. 피언. 멈춰. 멈춰. 어? 잠깐만. 이게. 뭐야? 꺄아아아아아악. 그거 아닌가 봐. 무궁화 꼬치가 아닌가 봐. 무궁화 꼬치. 오우. 쉣 뭐야. 어떻게 된 거야. 잠깐만 잠깐만 나 알 거 같아. 나 알 거 같아. 야 미켜. 내가 맞을 거야. 으아악. 으아악. 이게 안 됐어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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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거 같은데. 아니. 아니. 휴. 아니다. 나. 아. 오. 뭐지? 이게 아니라고? 나가. 야. 나가. 뭐야? 이게 맞아요? 이게 아닌가? 야 뭔가 찾아야 되나 봐. 야 진짜 모르겠다 이거. 화살로 때리기. 뭔가 썸띵 비밀이 있을 거야. 피었다. 무궁화 꼬치 대체 어디 핀 거야. 아니. 때리는 순간을 봐야 될 거 같아. 왜 때리나. 그치. 아 난 저기로 날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. 한번 봅시다. 나도 저 끝까지 날아가는 건 줄 알았어. 이거 아닌가? 움직여도 안 때려 이거 보니까. 그러니까 근데 쳐다보고 있는 것도 이상해. 안 보고 있어 볼까? 아니네요. 근데 왜 저렇게. 잠깐만. 나눠서 얘기를. 어디 가? 아니 아니에요. 왜? 왜 안 하지? 알고 보니 우리가 술래였던 거야. 그러니까. 나도 그거 따라하고 있는데. 그거 아닌가 봐. 근데 왜 저거를 세 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까? 어 아니네. 음. 뭘까? 이 방 벽에도 힌트가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나 지금. 오는 중. 왜 이젠 또 안 때리지? 어 잠깐만. 설마. 잠깐만. 여기. 화살 주기. 어? 설마. 화살 주기. 황수영 성공? 황수영 승리? 어? 아니에요? 어 진짜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? 야 뭐야. 뭘까요? 뭐냐고. 힌트. 첫 번째 힌트. 다들 눈썰미가 부족하네. 눈썰미?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원래 티티가. 여기까지 말했어.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. 정답이 이쯤 되니까. 눈썰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데. 찾아봐. 나 알 것 같아. 왜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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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. 됐어요. 우와 찾았다. 우와 미쳤다. 아니 왜 이게. 이게 무슨. 이게 무슨 눈썰미야? 아니. 여기가. 하얀색 콘크리트 가리였어.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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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구나. 이런 거구나. 아니 밥을 못 잡았어요. 아니. 이 사람아. 아니 눈썰미라고 해가지고. 나 그래서 바닥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. 우와. 여기가 달라. 미친. 우와. 진짜 레전드네. 이지. 알겠니 수영아? 이렇게 하는 거란다. 라이크 디스. 오케이. 오케이 이렇게 8분만에. 한 다음 느낌 했고요. 네? 가위. 바위. 보즬 보즬. 안 냈어요 쟤. 안 내면 치는 거 안 했잖아요. 아 오케이.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? 가위바위보라고? 이거 또 바닥 찾아. 바닥은 아니고. 가위 바위. 가위. temps are you! 듣지 잡아. 근데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? 아! 보. 나오고 가위. Pois he does. 아니네. 이건 뭐지? 뭐지? 보 느낌표. 느낌표. 물음표. 보호 물음표. 둘이 가위 바위 하는 건 아니겠지? 우리 둘이. 우리 둘이 가위 바위 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둘이. 우리 둘이 가위 바위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? 그럴까? 오케이 오케이. 안 내면 진 거. 이겼다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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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내가 이긴 거야? 뭐야? 뭐요? 이거 몰카지 이 사람들아! 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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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아! 아 이게 바위라고? 진짜로! 아 이게 바위구나 여기 맵이! 야 눈살비를 좀 길러! 수연아 눈살비 좀 길러야겠다 너 안되겠다 진짜! 너 툴링그림찾기 책 한 권 사가지고 그거 꼭 해와라 숙제로! 아 진짜! 이상해요 여기!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! 이게 뭐야? 말이 되는 소리라지 뭐야? 참참참? 주변부터 봐야겠어! 그니까! 둘러봐야겠어! 어? 뭐? 이건 뭐지? 나 뭔가를 얻었는데? 슬리크 라운드! 수현! 참참참! 이게 뭘까?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? 미치겠네 진짜! 모든 경우의 소리를 생각해봐! 참! 참은 뭐야? 왜 참이야? 참.. 참외! 참외는 노란색이지! 뭐 들어왔어요? 잘못했어요! 참참참할래? 너부터 공격해! 참참참? 참참! 참참참! 아니 저는 떼가지고 한게 아니에요 수현님! 찾은거죠! 아아! 미치에 이게 뭔데? 죄송하지만 저는 하얀 양털 버튼이란걸 찾았거든요 여기서? 아니 이게 뭔 상황을... 가서 해요! 참참참!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? 참참참! 어? 근데 좀 승리 안돋잖아요! 그니까 이게 안떠! 이게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어 지금! 버튼찾기인가? 그런거구나! 다 부숴? 이거 아니야? 레전드야? 이게 무슨...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! 도대체 이 사람들아! 야! 수현아 인벤터리 봐! 진짜 틀린 그림 찾기 최고! 오늘 당장 사라! 나 진짜 대박이래! 너 너무 쉽다! 진짜! 무슨 이게 개효과야! 뭐야? 뭐래? 어... 몰라! 야 가운데 뭐 있었잖아 말해! 없었어! 내가 다 봤어 열고! 빨리 말해봐! 어... 뭐야? 모든 양털이 뒤덮으면 끝이라거든? 일단 덮어봐!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? 뭐해? 이렇게 하면은... 땅 따먹기가 그게 아니잖아! 어 끝났다! 아이고! 너 뭐해? 설마! 어? 너 높은 곳에 있으면 승리구나! 아니야! 그런건 없어! 어디가? 몰라! 그냥 가보는 건데? 왜? 뭐지? 내가 못 봤어! 빨리 봤어야 돼! 아니 근데 나 진짜 뭐 알고 있는 게 없어! 우리 수연이가 뭘 하고 싶을까? 아! 뭘 때려! 그냥! 뭐야 어떻게 된 거지? 야! 뭐지? 이거 좀 다 덮어보자 그래! 됐다! 빈 곳부터 좀 덮어봅시다! 부숴서! 뭐야? 다 덮었어요! 누가 봐도 내가 이기지 않았냐? 승리주권 금괴! 어? 응? 아 어딘데! 그게! 그게! 야! 잠깐만! 우와! 말도 안돼! 다이아! 미친! 다이아! 그거 중에 하나가 거기라고? 아니 근데 나 그냥 아무거나 팠는데 이거라고? 아니 진짜로? 아니 어떻게 다이아블럭 한 번에 찾았어? 몰라!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? 아니 진짜로? 나 그냥 이거 바로 찾은 거야? 나 미쳤다! 운! 운이 이렇게 좋은데 앞에는 왜 죽을 썼지? 오케이! 페 페 페 승승승승승승 갑시다! 오케이! 기적의 논리! 그럼 내가 너한테 잠 뜰 팁이 준다! 도와줘! 티티! 티티 도와줘! 미쳤냐? 티티 큰 자리 하나 줄게! 달걀... 뭔데? 내가 달걀이 되는 거 아닐까? 달걀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? 진짜 모르겠다! 나왔어요! 엥? 진짜? 나도 닭이나 만져볼까? 닭이 안 나오는데? 그렸다! 달걀로 상대방 맞추기! 달걀로 소맞추기! 달걀로 소맞추기! 달걀로 소맞추기! 달걀로 소맞춰서 닭먹기! 닭 3마리 뽑기 뭐 이런 건가? 2마리 나왔어 나 3마리! 4마리 아닐까요? 5마리 아닐까요? 너 왜 이렇게 잘 나와? 6마리 아닐까요? 왜 이렇게 잘 나와? 뭔가 다 쓰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? 나도 일부러 좀 남겨놨는데 뭐야 이거? 이거니? 밑에 뭐 있니? 이 밑에? 뭐 있었어? 호박! 호박이 있었어? 어 호박이 있었는데? 야 너랑 나랑 지금 맞물렸는데 뭐지? 호박도 없나? 난 뭔지 알 것 같아 하.. 그거구나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네가 사실 수박씨가 아니라 호박씨길 바라야지 뭐 어떡하죠? 가위바위바 할까요? 아니요 저도 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기다려 볼 건데요? 얘네가 호박이 되길 뭐가 호박인데요? 얘네 아 수박이네 수박인데? 수박인데? 어떻게 하실래요? 가위바위보? 몰아주기? 몰아주기? 네 가위바위보 하자 간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안돼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안돼 호박파이 정답 호박파이 달걀로 호박파이 만들기 아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돼! 남살버린 팀이까지 두 판! 으아! 왜 두 판이야 세 판이지 여덟 개야 아 그러네 오케이 고! 역전 한다 내가 엉? 설마? 너 벌써 하는 거야? 근데 저 이거 잘 못해요 이거 아니야. 숨서 들잖아. 이거잖아. 이즈이 브로! 잠재TV를 지켜놨다, 오늘도! 저 외세의 침략에 의해 잠재TV가 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는데요, 여러분. 다행히도. 저 소원권 쓸게요. 뭘? 잠뜰 마이너스 1 해주세요. 미쳤냐? 아니 미쳤나? 아니 뭐 소원권에 극단 걸 써. 저기요. 제 일생일대 순간이거든요, 지금. 아 나 진짜 이 친 건가? 아 그래요, 그러면은. 아 잠깐만, 잠깐만요. 저 마이너스 1, 수연님 플러스 1 해서 동점으로 해요, 어때요? 이거 수연님이 이긴 판으로 해줄게, 이번 거. 어때? 잠뜰 팁이 아직 걸려있는 거죠? 아 알았어요. 대신 그냥 이기기 이런 건 없는 거죠? 네. 아 그럼요, 그런 거 안 썼잖아요. 네네네네네. 상도덕이 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두 판 남았는데 이거 둘 다 수연님이 이기면 돼요. 오케이. 와, 수연이 집에 가서 빨리 설거지할 준비해야겠다. 이게 뭐야? 뭐가 있어? 007 빵? 빵 터지는 뭔가를 찾으면 되는 거 같은데. 007 빵? 상자 다 쳐다본네. 뭘 봐. 응? 뭐야? 몰라요. 이거 뭔데요? 뭐야, 큰일 났네. 뭐가 더 있었구나. 디티 나한테 도움을 줘. 내가 한 자리 줄게. 디티 나한테 도움을 줘. 디티 나한테 도움을 줘. 디티 나한테 도움을 줘. 디티 나한테 도움을 줘. 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야 돼. 종이가 있어? 어, 뭐야? 아니! 아니, 상자를 깨붙어도 되는 거예요! 디티! 디티! 이런 게 어딨어! 야, 모노가 있으면 이거 모노도 하는 거잖아! 준다니까, 디티. 걱정하지 말라고, 디티! 아니, 모노를 왜 넣어놨어, 그러면. 모노를 왜 넣어놨냐고! 아니, 당연히 그 키를 만드는 거 아니야, 007 빵으로? 이거 사다리 타기구나? 야, 그걸 왜 다 먹어. 몰라요. 우리 해라. 어차피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, 마지막 건. 미안하지만. 아직 모른다, 선택. 승리 조건 아직 모른다. 아세요? 아, 몰라요. 빨리 설치하세요. 그렇게 하실 건가요? 네! 아, 빨리 골라요! 어? 디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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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하시겠다. 오케이. 출발! 디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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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너무 웃긴다 근데 우리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별거 아닌데 야 아까 거 쓰는 게 어딨어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뭘까 우리 되게 진지해진 게 너무 웃겨 뭐야 이게 여긴 안 되고 그만 밀어줘서 뭐가 있어 근데? 아니 뭐지? 야 이게 사방을 다 열어야 되는 건가? 삐욕 뭐야 이씨 아니 어차피 떨어질 거면서 아니 뭔지 찾아보자 좀 뭔데 어떡하다고 뭔데 이게 전 몰라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모른다니까 이건 왠지 부수면 안 될 거 같고 그쵸? 이게 뭐야 여기 다른 게 뭐가 있나? 에? 뭐가 있어요? 없어! 없어서 미치겠어 야 밀지 마 안 돼!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어 야야야 뭐야 지켜 야아아아아아악 사라져! 아유 진짜 없는데 아우 이게 아닌가? 수상하긴 한데 이게 이게 괜히 있을 건 아니란 말이야 누가 뭐 먹었어? 나도 봤단 말이야! 200승! 와 투명 아이템이다 투명 아이템! 야 투명 아이템이 이게 두 개나 전에 있었어! 이걸 100등 값 했으니? 아아 이건 억거야! 이 획수! 와 야 대박이다 아 그래요 뭐 잠들팀인 사실 어떻게 먹어요 제가 야 야 야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야 발악을 했냐? 야 니가 먹고 근데 솔직히 잠들님 같으면 안 먹고 싶어요? 야 니가 먹고 니가 운영 좀 해주라 아 진짜 니가 녹화부터 다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솔직히 저도 그거 별로에요 내 소원권 내 소원권 야 공포탈출 맵 딱 기다려 뭘 공포탈출 맵이야 맵지 소원권 딱 기다려 공포탈출 맵 뭐야 아 이거 중에 드로우가 된 거구나 우와 랩이 왜 이래? 우와 이게 뭐야 수연아! 어 살려줘! 왜? 여기 구멍이 있어 와봐 더 있어 여기 뭐야 이게 테스트 결과 미니게임 변환 테스트 결과 와 무승부다니 정말 밸런스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밸런스가 완벽하다니 앞으로 모든 잠재TV 미니게임은 이렇게 대체하면 어떨까요? 테스터 분들의 생각과 이용 후기를 남겨주세요 원래 게임이 더 좋다 이 게임이 더 좋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미찬 자 별점은 별점을 줘야겠죠? 5점 만점에 주면 되나요? 5점 만점으로 하죠 저는 2개 1 2개 0 와 재밌다 우리 서명하고 닫기가 안돼 야 이거 리뷰를 못 남기게 돼 와우 그 왜 안돼? 몰라 서명하고 닫기가 안돼 난 왜 난 됐어 뭐야? 왜 나 안돼 어? 누나 서명 됐어 그래 내 눈에 안된 걸로 보여 그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냥 던지니까 된다 이거 뭐냐? 뭔버그 그니까 아니 한 번 해고 가야 되나봐 왜? 무슨 의류래? 자 와 재밌다 저는 그냥 승리라고 썼어요 지가 승리한 것도 아닌데 제 거 읽어보실래요 수연님? 네 와 재밌다 미쳤냐 이런 게임장은 별점 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절대로 어? 다시는 피해받지 않도록 게임에 룰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인정? 이딴 게임 준비하지 말라고 근데 잘 준비하셨어요 왜냐면 수연이 소원껏 날렸거든요 이제 다음 컨텐츠 공포탈출맵으로 수연님과 찾아뵙겠습니다 와 슬림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너무 좋아요 구독 잊지마세요 고수 채널 기대해라 이 자식 나도 있다 간은 감사합니다.